저희가 꼭 하나 알려드릴 게 있죠. 저희가 온라인 강의, 인강을 열었습니다. 주식 아카데미를 오프라인으로 여의도와 강남에서 했는데 하루 만에 저희가 준비한 자석이 다 매진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전하고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저희 회사 폰 있잖아요. 그쪽으로 대기를 하겠다. 또 주말반을 편성해졌라. 지방에도 꼭 오셔야 된다 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베스 애널리스트들을 일주일에 연강을 두 번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오프라인 강연을 더한다는 건 좀 힘들어 있는 상태라서 인강을 좀 기획을 해봤는데 그것도 복잡하더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벌써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올렸는데 설명서에 보면 그 주만 볼 수 있는 걸로. 그건 아니고. 돼 있기도 하고. 그게 문자와 말이라는 게 참 달라요. 문자로 아무리 정확하게 표현을 할래도 어려움이 있더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예약 구매를 하신 분들은 저희 강연이 강의죠.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15주인데 그게 4월 둘째 주 화요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 수요일 중에 수요일 날 저희가 아마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촬영하시는 분들을 제가 어제 그제 이렇게 만나서 쭉 접촉을 해보니까 그거 촬영해서 바로 내보는 게 아니야. 음성처럼. 편집도 하고 뭐 그게 있겠죠. 편집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걸 또 이게 동영상을 찍는다는 게 그 큰 강연장에서 그냥 휴대폰 갖고 찍는 그런 정도도 할 수도 있고 하려면 테드 수준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꼭 이 양복 같아. 양복도 5만 원, 10만 원짜리 양복도 있잖아요. 그런데 몇백만 원짜리. 하기 나름이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예약 판매를 한 게 그거 욕심은 생기고 좀 좋은. 저희가 어설프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게 있어요. 아니.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한 두 명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기에 따라서 한 대여섯 명 가서 지미집이라고 있잖아. 왜. 아니. 뭐 그것까지 해요? 아니. 그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 엄청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강연장 빌리는 것보다 더 많이 늘어. 예를 들면. 그런데 또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보니까. 욕심이 생겨. 왜냐하면 이왕 그런데 이게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15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야 되잖아. 15번을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내보내야 되니까 버짓이 우리가 상상했던 거가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했는데 한 10분 오시고 한 20분 오시고 우리 폭망이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하시는지 예약을 좀 해달라고 그런 거고요. 여하튼 우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고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보실 수 있냐면 그래서 편집 시간을 좀 감안해 보면 수요일 날 촬영해서 편집하면 최소한 그 주 토요일까지는 저희가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볼 수 있냐. 저희 강연이 교육이 7월 16일 17일 날 끝나요. 15주를 하면.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1년 내내 저거 열어놓으면 또 우리 인력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첫 해부터 시작해서 15회까지 계속 보실 수 있고 7월 말까지는 10번이든 20번이든 100번이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보고 끄고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온라인 강좌 신청하신 분들은 4월 둘째 주부터 7월 말까지는 1회 차든 2회 차든 15회 차든 계속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몇몇 분들께서 그냥 대충 인강처럼 찍어서 보내라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 내용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디오도 사실 그래요. 오디오도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나가는 거랑 지식지 거래도 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나가도 뭔 차이가 있어. 그런데 이게 조그만 강의실에서 칠판 가지고 하는 데면 또 되지. 그런데 이게 한 2, 300명 들어가는 강연장이거든. 강당이거든. 거기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조명에다가 또 음질도 맞춰야 되고. 여하튼 복잡한 일. 저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좀 당황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또 허접하게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여하튼 최선의 적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인터넷 강의를 신청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많이 좀 해 주시면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좀 발생하고 그러면 사실 이번 강의에 제가 많이 넣고 싶었어요. 채권도 넣고 외환 이런 것도 좀 넣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 그리고 지치시겠더라고. 특별히 채권 같은 건 꼭 넣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걸 넣어버리면 너무 힘들어. 주식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끝나고 여유가 있으면 그런 채권 인간 같은 걸 만들어서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무료로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재원으로 좀 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늘 그래 주셨던 것처럼 저희 믿고 또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의 결과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내용은 계속해서 저희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 바로 경제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네. 3월 22일 경제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은요.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저소득층 조세 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 국세 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 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감면액이 올해 47조 4천억 원. 굉장히 늘어난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 국세 규모가 커지면서 역시 그 감면액도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조세 감면액이라고 하면.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을 국세 지방세 이런 거 말고 국가중앙정부에서 걷는 국세 수입 총액에서 국세 감면액을 세금 깎아주는 거하고 국세 수입 총액을 더해요. 그걸 이제 국세 감면액으로 나누면 그게 국세 감면율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걷어야 될 세금인데 정부가 이건 안 되겠다. 좀 감히 해 주자. 이런 걸 감면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법에. 너무 깎아지면 나라 운영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봐봐요. 이걸 그냥 법 규정을 안 해놓으면 어떤 특정 정부가 지금 정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정부가 만약에 내년에 선 거야. 10% 깎아줘. 허중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딱 해놓으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 이상 높으면 안 돼. 감면율 평균보다. 그러니까 쭉 누적된 것보다 0.5% 툭 튀지 말라는 거지. 그걸 좀 초과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에 국세 감면율이 13.4%고 재작년이죠. 2017년에 13%고 작년이 아마 추정컨대는 12.5%가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법정 한도를 좀 넘어설 것 같다는 게 0.4%포인트. 그러면 위법 아니냐. 넘어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재정법 88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세 감면율이 감면안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 뭐야 그게. 이렇게 또 기적이 돼 있어요. 노력하라는 뭐야. 그러니까 경제 상황.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건 파퓰리즘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환난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 왔어. 그런데 이 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국민들이 힘들지 않으니까 노력하라.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구예요.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너네 노력 안 했지? 그럼 누구한테 비난받아요? 야당한테 일단 코 깨고 또 국민들도 엉뚱한 짓 했다고 비난이 되니까 이 정도 법체계도 상당히 강하게 해놓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면 세금 감면에 세금을 안 받는 게 늘어나냐. EITC라고 아시죠? EITC? 네. 근로장려세제라고. 네. 언 인컴 택스크레딧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예를 들면 장려금을 줘야 되는데 세금 받을 거 내가 안 받을게 이렇게 해 주는 게 EITC라고 그래요. 근로장려금이라고 그러고. 자녀장려금 같은 것도 많이 늘어요. 이런 쪽에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세제 감면이 된다는 건 저소득 근로자들이라든지 소외계층한테 수입의 증가 효과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기사의 맥락은 국가재정이라는 건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비교적 줄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지 모수 그러니까 이게 분모가 되는 게 줄어요. 왜냐하면 지방분권 정책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국세로 받을 거를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하는 게 한 3조 3천억 된다고. 그래서 이제 비율이 좀 올라간 측면도 있어서 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법정 한도를 좀 넘어설 것 같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저희가 카드 수수료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차한테 카드사들이 100개를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형 가맹자들의 가맹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왜 현대차도 안 해주냐. 그래서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한국짐 르노삼성 자동차도 현대차한테 해준 만큼은 우리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제업상 강력하게 지금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인지상정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대차 카드 수수료 인하를 일종의 이거 갑질 아니냐. 현대차의 갑질. 그렇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날 때 승부가 결정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각을 어디서 갖고 있냐. 공정위에서, 금융위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사들한테 너네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영세 자영업자들 카드 수수료 같은 것들 좀 낮춰줘라. 그러니까 얘기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대기업 같은 것들 스틸 낮으니까 이런 거 좀 높여주고 저런 거 낮춰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였거든. 그런데 대기업은 요지부동이라는 거지. 현대차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기업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카드사들이 그냥 일종의 피동적인 담합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제 금융위가 살펴보겠다. 자료를 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또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카드사들이 현대차만큼 그렇게 끌려다닐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금융위에서 지금 우리 압박합니다. 이거 우리 못해요.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현대차 소식 하나 더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인도의 우버라고 불리는 차량 호출기업 올라라고 있다면서요. 여기에 3억 달러, 한 3,400억 투자한다고 하는데 차량 공유서비스에 현대차도 뛰어들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번에 고태봉 신문이 나와서 궁극적으로 이 모빌리티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우버라든지 이런 게 상장을 하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미래차는 인공지능차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차라는 건 사실은 드라이버도 필요 없고 차가 그냥 내 차의 개념이 없고 공유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결국은 이 자동차의 생태계 가장 윗단의 공유 차량 서비스 업체들이 위치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버라든지 또 중국의 디디추싱 또 동남아의 그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도 큰 시장 아니에요. 인구가 14억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전략적으로 그런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그래서 물경 3,400억 원을 사실 이것도 다 벤처기업 성격일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이라니까.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한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영 일선에 나서면서 처음 한 게 뭐냐면 저거잖아요. 삼성동 땅은 외부 투자를 받아서 하고 거기서 과도한 투자가 일어나는 걸 막고 전략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것은 비교적 전과는 조금 다른 전략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여행 관광 산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그러는데 현대카드의 파트너 회사죠. 현대프리비아. 아마 여행 자주 다니신 분들은 이 회사 이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현대카드 사용하는 분들은 이 회사 많이 이용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부진해졌더라고. 최근에? 그런데 이 프리비아 지분 30%를 인수해서 사실상 공동경영에 나선다.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는 여행 관광 쪽에도 진출하는 것 같다. 정말 벌리지 않는 사업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좀 있긴 합니다. 크게 돈 버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카카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로 벌리는 거예요? 카카오 택시 돈 벌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도 전망 못하지. 그래서 음악 서비스 업체 샀잖아요. 멜론이었나? 샀잖아요. 그런 게 이제 수익 창출 때문에 산 거고. 이런 것들도 이제 돈 되는 비즈니스를 안 하면 아무리 미래 가치가 좋아 보여도 주주들이 시큰둥해지거든. 사람들의 모든 생활 패턴을 다 잡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 의도도 맞습니까? 그런 것과 함께 이제 좀 돈 되는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행 관련 하나 더 소식이 있네요. 처음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그 면세점 있잖아요. 여기에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SM 면세점 그리고 엔타스 듀티프리 이렇게 두 개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터미널에 두 곳, 2터미널에 한 곳 총 세 개가 설립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SM 면세점이 혹시 SM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M이 다른데요? 네. 그거 아니고. 이게 아마 다른 업체일 거예요. 이게 SM 그룹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까맣고 까먹었는데 면세점 사업자 중에 몇 개 신규로 받은 데가 있는데 그게 아마 중소기업 콘서시엄에서 받은 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길 거고. 하나투어 관련. 하나투어하고 아마 S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콘서시엄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네. 콘서시엄으로 이제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입국장에서 이제 뭐 술, 화장품 이런 거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또 돈 나가게 생겼네. 여행 혹시 여행이나 이런 거 갔다 오면. 아, 올 때? 네, 올 때. 공항 이제 내렸어. 그런데 이제 출국장의 면세점에 보면 뭐 이렇게 사야 될 때 꼭 참을 때가 있잖아.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사살하게 되면.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보통 이제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들어올 때 아, 입국장의 면세점이 있으면 내가 사는 건데 이러면서 그냥 싹 오면 되는데. 그렇죠. 이제 면세점이 딱 있네요. 자, 여행 절약해서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수요일은 묵직한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분이 준비를 좀 하셨죠? 역시 묵직하신데 조금 영한 묵직한 분이 오십니다. 영한 묵직한 분. 영목 선생. 과연 어떤 분들이 오실지.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영한 묵직한 분이 오십니다.